이 터지는 곳이면 와이파이만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죠? 그렇죠. 유미, 김이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고요. 권율이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뒤를 살짝 봐주시겠어요? 우리 뉴스타 가요쇼가 다이아몬드를 영상시키지 않나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아,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다이아몬드 하면 다이아몬드 스텝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쓰러져야 되나? 네. 아마 다음 달에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에 마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소정의 상품이 있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3부 달려갈 때 그렇죠. 또 멋진 가수를 우리 멋진 가수님께서도 우리 권율님께서 소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부 오프닝을 여러 시 주실 분은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가요계에서 몸매가, 몸매가 끝내주는 사실. 끝내줘요? 네.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한번 노래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소라가 부릅니다. 내 논매가 어때서? 철구통 같은 내 몸매가 어때서? 철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때서? 뱃잣 같은 엉덩이가 뭐가 어때서? 아들, 딸 잘 낳고 키워가면서 서방님 모시고 잘 살면 그만이지 얼싸 좋다, 얼싸고 좋아 내 엉덩이 보아라 이래실로, 저래실로 배꼽 춤을 추워보자 철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때서? 떡판 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철생빈 따로 있나? 이만하면 그만이지 얼싸 좋다 배꼽 춤을 추워보자 레꼽 춤을 추워보자 헤이 헤이 자, 짠 뭐가 어때서? 내 몸매가 어때서 철구통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때서 맷짝같은 엉덩이가 뭐가 어때서 아들딸 잘낳고 키워가면서 서방윤무시고 잘 살면 그만이지 얼싸 좋다 얼싸고 좋아 내 엉덩이 보아라 이리실로 저리실로 배꼽 틈을 추워보자 철구통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때서 철생위는 따로 있나 이만하면 그만이지 얼싸 좋다 해꼽춤을 돌려보자 얼싸 좋다 해꼽춤을 추워보자 얼싸 좋다 해꼽춤을 추워보자 네 그리고 여기 TK미네스 사장님 여기 모든 제작하시는 분들 큰 영광 있기를 기원합니다 봄 있죠? 새로운 봄을 맞아서 힘차게 한번 달려봅시다 늘 행복하세요 한정일 시키는 대로 자유롭고 싶어라 새장 속 새는 싫어요 그대를 위해서라도 사랑이 없는 만남은 날개를 잃어버린 새 화분 속 꽃은 싫어요 그대를 위해서라도 약속이 없는 만남은 향기가 없는 꽃이야 까만 밤을 세워도 한 줄 씨를 못 써도 나만의 그림 하나 그려보고 싶어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고 싶어라 사랑을 위해서라도 사랑을 위해서라도 뜻없이 웃지 않을래 뜻없이 웃지 않을래 뜻없이 웃지 않을래 이별을 앞에 두고도 서럽게 울지 않을래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고 싶어라 화분 속 꽃은 싫어요 화분 속 꽃은 싫어요 그대를 위해서라도 그대를 위해서라도 약속이 없는 만남은 향기가 없는 꽃이야 까만 밤을 세워도 한 줄 씨를 못 써도 나만의 그림 하나 그려보고 싶어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고 싶어라 사랑을 위해서라도 사랑을 위해서라도 뜻없이 웃지 않을래 이별을 앞에 두고도 서럽게 울지 않을래 서럽게 울지 않을래 섬엥 감사합니다.